집사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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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지다 어? 눈이 내리나? 눈이 펑헐펑 내리나봐 집사2 집사2 눈이 펑헐펑 내리나봐 집사2 집사2 이건 바나쿠 바나나처럼 생겨서 바나쿠야 어? 재아야 그거 넘어지면 큰일 나 위험해 재아야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재아야 이걸 어! 그래 위험해 아! There is a house! Snow 오! Snow구나 Snow 오! Snow! There is a house! Snow 오! Snow No 하우스 문도 있어 여기 응 문도 있네 뭐야 뭐 바나쿠 바나쿠 하우스 아 바나쿠 하우스구나 바나쿠 하우스 멋지다 바나쿠 하우스 멋지다 안 열어져 문이 안 열어져? 응 잡아당겨봐 어 문 손잡이구나 문 손잡이가 안 붙어 응 열어봐 응 손잡이 잡고 열어봐 응 엄마가 열어볼까? 끼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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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렸습니다 뭐라고? 뭐라고? 이거는 문이 있던 자리인데 안 열어봐 안 열어봐 안 열어봐 오! 무너져버렸네 하우스가 포드하운 무너져버렸어 하우스 포드하운 됐어 안 열어봐 들어갔는데? 니우야 우리 지우 잘 맞춘다 멋쟁이네 니우 지우 잘 맞춘다 넘어지겠다 그런데 지우야 어? 그렇게 세울거야? 니우야 하우스 멋지다 지우 하우스 멋지다 제아야 제아야? 제아님이 오셨네 응 안 열어져 안 열어져? 아이고 어쩌나 뒤에 뭐가 있어서 안 열리나봐 저 또 열심히 해봐 부지야 제아는 열심히 해봐 안 들어가? 들어갔는데 으으음 자 우와 들어갔다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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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쪄야 짠 들어갔다 짠 딱 맞아 우우 떨어졌네 다시 해볼까? 또 뭐 가지고 조심 지윤은 어떤 거 가지고 갈 거야? 어? 그거는 뭐야? 응 이거 문 만들까? 그래 이거 문 만들까? 오! 문이다 나 안 들어가 엄마 어? 들어갈 거야 할 수 있어 문 모양이 안 들어가? 들어가? 오! 아니 왜 안 들어가지?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오! 들어갔다 들어갔대 들어갔다 오! 놀래라 지유야 지유야 놀랬잖아 지유야 깜짝 놀랬대 괜찮아 지유야 지유야 터널 아 터널이야? 지유 더 멋진 터널 줄까? 지유 멋진 터널 여기 있다 여기 지유 그래 이거 터널 통과할 수 있어 그래 지유 그거 통과해 트럭 만들건데 트럭 만들건데 제아야? 아니? 제아야? 안 돼 어? 안 돼 제아야 제아는 제아꺼 가지고 놀아 만들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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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아야 형아 만든대 이리 와 넣어 엄마 그래 트럭 만들자 지유 트럭 만들고 엄마 꼭 보여줘 지유 트럭 어떻게 만드는지 우와 트럭 만들었어? 트럭 트럭? 그거 트럭이야? 우와 이거는 트럭이야 그거는 트럭이야? 트럭이구나 응 트럭 우와 트럭이다 트럭 아니 아 트럭 아니야? 갑자기 아니야 또? 트럭 만들자 응 트럭 만들자 형아 트럭 만든대 제아야 알았어 예쁜 바퀴 만들고 예쁜 바퀴 만들고 응 왜 귀여워 Boy 바퀴 만들고 어? 예쁜 바퀴 만들고 응 그 다음에 응 그 다음에 좀 young 그 다음에 트럭 그 다음에 트럭 예쁜 바퀴 만들고 그 다음에 트럭 이래 너는 이거 해 부식부식해 두툭 예쁜 트럭 만들고 있어? 이거 이불 치울까? 재효야? 어 미안해 이불 이쪽으로 치워주려고 엄마가 다시 세워볼까? 다시 세워볼까? 미안해 엄마가 이불을 치워주려고 했어 수아가 이쁘네 엄마는 맞지? 귀엽다 너 왜 부싯부식하다가 어디까지 갔어? 여기까지 갔어 아들 이봐 조조조조 만들었어? 우리 언니? 안 들고? 응 그럼... 응 응? 예쁜 박희 없어졌어 예쁜 박희 없어졌어? 예쁜 박희 예쁜 박희 예쁜 박희 여기 바닥에 하는 게 더 아드락 부릉부릉 가는 거야? 귀여워라